한의 없습니다. 250줄! 300줄! 200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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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경찰 양반! 저 좀 잡아가요. 나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. 아이씨! 아이씨! 구급차 뭐야! 아이씨! 구급차 뭐야! 아이씨! 구급차 뭐야! 아이씨! 아이씨! 혈액 신청하고 일회계좀 준비 안 해요? 어떤 환자예요? 이다절랑 5mm 투여하세요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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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경찰관이 그렇게 어리버리여서 어디 대한민국 경찰 믿고 살겠습니까?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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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의사였던 거 다 알아. 아이씨! 아이씨! 여기 오는 사람들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 태반이야. 콩밥 먹는 것보다 나을 거야. 여자아이씨! 그치 그대가 한이 웃으며 내 마음속에 꽃이 피는 것 같아 그대가 숨 쉬면 봄바람이 불어올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면 온통 이 세상이 다르게만 보여 이런 꿈을 꾸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지난 사랑의 두려움 달아나기도 했고 자신 없어 숨고도 싶었지만 끝없이 주는 마음에 감동한 사랑 사랑이라는 그 이유로 더 많은 행복 서로 줄 수 있다는 걸 그대를 보면서 사랑받으면서 처음으로 느꼈죠 세상의 유일보다 그대 사랑도 같이 있다는 걸 평생 잊지 않도록 사랑해줘요 서로 원하지 않아도 속상한 일도 있고 서운하게 만드는 일 있어도 지금 꼭 잡은 두 손만 놓지 말아요 사랑이라는 그 이유로 사랑이라는 그 이유로 더 많은 행복 서로 줄 수 있다는 걸 그대를 보면서 그대를 보면서 그대를 보면서 사랑받으면서 더 많은 아픔이 우리 앞을 막아도 서로 지켜주고 서로 믿어주면 평생 함께 해줘요 세상의 무엇보다 그대 사랑도 같이 있다는 걸 평생 잊지 않도록 사랑해줘요 우리 돌팔이 있는데 뭐하러 병원을 가냐? 아니 너 죽을래? 아 뺏어버릴 거야 당신 알 ciao 나 혼자 보고 자라 ners 저 이런 πει 질문 여러분 시청 님 아멘